해티 바이팅! 해티 바이팅! 해티 바이팅! 가벙 타고 내려왔어? 그럼! 일찍 왔네. 둘이 같이 타고 왔어? 예! 잘했다. 하차로 왔습니다. 잘했다. 아, 이쁘게 해봤네. 반갑습니다. 없었냐? 오, 좋다. 아, 이거 위에요? 고맙습니다. 좀 사라, 새끼야. 세우신데요? 아, 뮤지컬 다섯 번 봤어. 세우신데요? 세우신데요? 아, 대부터 해사부터? 동, 동기 보태.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이름은? 아이폰 조 키아라? 알론 조 키아라. 알론 조 키아라. 알론 조 키아라. 존나는 산초! 어떻게 사신 거예요, 지금? 기억을 못 다시는데? 베이스볼. LA! 예쁘지? 어, 일주일 왔네? 갬스! 따로 왔지? 따로 왔죠. 인사 한번 해줘. 머리 녹았노? 네. 진부터 풀어워 들어가서. 야, 여기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아이돌 연습생들이야? 어차피 안 해. 애들 나리라리라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장보로, 장보로. 제가 갈게. 내가 갈게. 네? 내가, 잠깐만. 케이크, 잠깐만. 똥말은 뭔지 알지? 내 사인 줬다. 내, 잠깐만. 잠시만.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오자마자 깽깽 냄새가 붙어요. 와, 이거 뭐야? 보여줘도 되나? 진짜. 놀라지 마세요. 들어가면. 더 난리 나요. 진짜? 아니, 너. 나 이런데 처음 와봐. 들어가면은. 아니, 진짜 좋은데? 따라라라따. 와, 마당이 무슨. 따라라라라라. 우와. 와, 물 나오는 거 봐.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와, 조경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 약간 나는 솔로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2호 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철 씨. 네? 짐 안 들어주시고 뭐하세요? 지금 솔로 입, 익숙하셔서. 영자입니다. 아니, 내 꼴이 안. 내 꼴이 안. 내 꼴이 안. 뭐, 비와요. 장화를, 뭐. 뭐, 고무신이야? 아, 뭐. 아, 국 좀 내려놔. 기독근길. 욕심이 왜 이렇게 과해. 기 차이 나는 거 봐. 채무 오빠랑. 아, 욕심이 너무 과하잖아. 깔창 적혀, 오빠는. 뭐? 뭐라 했노? 깔창 적혀. 아니, 뭐라 했노?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별채도 있고, 여기 별채. 그리고 이게 본 그건 거 같아요. 어, 자, 지금 빨리 알아서 하고. 수영장 저기구나. 어, 너무 좋은데? 물이 쓰신다고 오늘 이렇게 또 받아주신 거 같아. 아아. 어. 저기, 저기 수영장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거 미션 도 있고. 한번 볼까? 야, 어ooo.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여긴 맞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나감. 됐다. 안 차가워. 어. 안 차가워. 오, 여기 이렇게... 오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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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오오.. 와, 엄청 시원하겠다. 시원한 구린가? 어우, 나와 봐,yo. 시원해? 오늘 차가운데요? 근데 오늘 날이 더워서 여기 이거 너무 좋다 이것도 있네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빅시타월도 다 구비되어 있어요 여기다 젖으면 좀 앉아서 쉬는 와 이거 봐 여기 흔들어가지고 흡연실이라고요? 땅 좋아 이게 약간 흔들어졌네 어 근데 여기 수심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깊은데 그러니까 이거 좀 깊은데? 어 좀 깊네 비키니 방송을 하려면 사실 여기 정도 오는 오빠 오늘 비키니 하지? 아니 너 하잖아 너 하는거 아냐? 너 비키니 하잖아 시각이 비키니 한대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날아갈 일 있습니까? 오톤 깔은 순간 전부 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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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얘들아 같이 들어가자 들어가 잠깐만요 오 오 네 너무 멀리다 어디요? 강릉 어디 거기서 네 거기 새끼고 개관령의 애들하고 만나서 네 양떼목장 좀 보고 네 오는 길에 그 비엔나 인형 카페 네네네 사진 찍고 네 단체로 밥 먹고 여기 돌아오는 걸로 왜냐하면 런닝맨 좋은데 강릉이라 너무 멀어 네네 자 안녕하세요 약속을 지켰다잉 안녕하세요 멋지게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멋쟁이신데 오 사장님 멋있어 벨트가 루이비통이죠 너무 좋다 진짜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따라라라라 하시래 따라라라따 그렇지 러브하우스 따따라 여기 이제 돌도 이렇게 있구요 그렇지 이런 나무들도 사장님이 하나하나 또 옮겨 심으신거거든요 예예 아니 나 근데 이런거에요 사장님이 심으신거 아시나요? 본인이 아 그럼요 저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케이크 어딨어 오빠 어? 케이크 다 지금 하지 뭐하러 지금 아 뭘 또 어? 그래 느그는 아무 생각 없나 느그 준비했지 세개 준비했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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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알지 알지 와 여기 보세요 느낌 알지 궁궐이야 어 인스타 사진 이렇게 찍잖아 어 맞아 맞아 그 이분 왜 그렇게 하시는거 눈 어디 보고 계시는거죠? 눈을 왜 그렇게 어 어 예뻐 예뻐 어 야 참 눈이 특이해 아이고 500개 반전 매너님 감사합니다 아 매너님 아이고야 매너 아 매너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예쁜 조건 제가 하고 있는데 전 없나요 어? 넌 없냐고 네 뭐 282개 원하는거야? 2828 2828 2828 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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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내부에 완전 지려 어 그리고 심지어 안에 근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 어 애플망고랑 멜론이랑 어 그걸 보여줄까요?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면서 한번 지려요 러브하우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자 안에 한번 들어가볼게요 와 자 그 뭐지? 그것 좀 불 좀 켜줘 불 좀 켜줄 수 있나? 네 여기 내가 너무 어두워서 불 한 번만 꺼줘 와 30년된 브금이라고요? 어릴 땐 이거 많이 봤어요 저 와 와 와 와 샨드네이 뭐야? 와 와 이건 뭐야? 샨드네이 여기 동물 있잖아 하옥자 등록증에 왜 몇 번 넣으셨지? 가니가세다 이거 그 기생충에서 사모가 적당이네요 네 채우시기 이렇게 들고 팍 던지는 그거잖아 비싼 돌 어 무서운 거를 그냥 돌이네요 돌 같은 거 이렇게 또 어 돌이 엄청 비싼 거예요 어 불이 진짜 비싸요 이게 비싼 거야? 저 둘이 다들 수석이 비싸 수석 수석은 뭐죠? 만든 건가요? 수석이 파 비안도 이런 거 아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주방 여러분들 예 와 야 주방이 미쳤다 와 이 후드라 그러죠 후드 와 되게 미쳤다 이 뭐 고기구 생선꿈 싹 이 냄새가 하나 나는 거 이거 잔까지 이렇게 다 해 놓으셨어 와 와인잔 오 달콤하게 관련된 정신이 있네 와 야 잠만 커피포트 레전드 그냥 램프다 요술의 램프 이거 커피포트야? 맞지? 아니 우와 커피포트라니까 엄청 얇다운데 네 우와 진인데 진이 나오겠다 자 그거 한 번 안에 한 번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서 좀 앵그릇 나와서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뭐야? 부수지면 오 접시 접시 엄청 많은데? 우리 다 쓸 수 있겠다 진짜 응 접시 있는 거 새해 한 열 그릇씩 먹어도 되겠다 냉장고에 그리고 와 이거 또 이거 그거야 그 갬순이 갬순이가 집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와 먹으라고 또 맛있겠다 새해 오빠 여기 처음 오지? 나 처음이야 너네도 처음이지? 네 나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보실까요? 이게 저번에 애들 왔었다 그러더라고 저는 안 왔어요 여기 또 사장님이 띨벨니 와 최단의 MT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박 여기 진짜 미쳤다 아니 여기 애플망고 보세요 뭐 있는지 하나 꺼내봐 뭐 있는지 하나씩 꺼내봐 너네가 너네가 꺼내서 보여줘 애플망고 참외 이것도 성주 참외 이거 유명한 거 멜론도 있어요 와 상자 이거 티위도 그린티위 아니고 골드티위 가운드 키위 오 아 그렇네 멜론 야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멜론 참외 바나나도 있고 어 뭐야 빵티기도 있어 빵티기도 있어 빵티기 와 대박 멜론 빵티기? 어 빵티기 약간 높이 맞추려고 보충제 보충제 와 참외도 겁나 크다 와 심지어 시원하게 컨텐츠로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이게 다야? 더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이거면 가격이 얼마야 이게 어디야? 와 이거 여러분 최단의 심지어 성주 참외는 이거 와 진짜? 와 최단의 MTN 참외 중에 이거 진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과일을 올려 시원하고 이렇게 놔야지 당일 유지해가지고 맞아? 응 왜 세이가 하면 신뢰가 안가지 맞아? 맞나요? 뷰 좀 봐봐 그렇진 않아 엑독으로 넣어도 돼? 여기 아래 뷰 와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보이는 뷰인데 와 뷰 미쳤다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데서 살면 약간 성격도 좋아질 것 같아 어? 아 지금 성격이 안 좋아? 아니 뭐 그렇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음 자 안에 저 한쪽 거실 한번 볼게요 우와 와 엄청 친구 뭐야 이거 우와 직업 스타일이 진짜 대박 이거 높은 거 봐 와 친구가 진짜 중요하거든 이야 바로 자빠 자네 또 와 이게 자네 대박 난로 이거 인테리어까지 와 이것도 사장님 센스가 정말 아니다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옛날에 썸네일에서만 보던 곳을 내가 직접 왔네 진짜 최근에 MT다 최근에 아닐 때 봤거든 이 방송 아 진짜? 이 방송을 봤어 대박 와 야 밑에도 조명이 있다 여기 사양으로 나오셨나 보자 방 이름 체크하라고요? 방 이름? 뭐 돌 같은 것도 있고 단독 돌 그냥 단독 그거 아니야? 응 단독 주택 아니야? 응 독채지 독채팬이야 지하도 터지지 지하들어가면 안 되죠 형님들 아니 안 터져 안 터진대 안 터진대? 안 터져 안 터진대? 너 와봤어? 너 와봤어? 너 와봤어? 아니 되게 자신감 있게 느그집처럼 반성 봤지 반성 봤잖아 그래 지하의 또 돌이 여기가 이제 그 대표님이 지하 1층에서 꽁프하시던 곳 어 벌써 시원한데? 우와 이거 뭐지? 여기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다 여기는 우와 시원하다 우와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오 두 동반 나와 여기서 이제 와 아 근데 맞죠 형님들? 여기서 꽁트하면서 내려왔잖아 여기 대표님 술 드시고 여기 계단에서 계속 숨어있고 그 맘이 손 나오고 순지랑 팡이 여기 노래방이야 와 와 와 시원해 여기 에어컨 와 에어컨 진짜 진짜 노래방이네 티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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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동역에서 와 여기 그 인치차트랑 이런거 있거든요 대박인데 와 이거 언제 거지? 곤드레만드레가 있네 곤드레 만드레 와 노래방도 싹 다 있고 와 와 진짜 턱제이가야 티제이 와 조영필의 모나리자 우리 아빠의 창고 야 이번에 이호 누나가 맞췄던 노래거든 저번에 아 진짜? 어 이야 숱도 있고 공기정화요 오히려 여기 시원하다 뭐 없어도 왜 이렇게 시원하지? 지하라서 에어컨도 없는데 시원한데 오케이 올라가서 방 볼까요? 위에 더 있어 위에 더 있어 어 보이고 이제 끄어오세요 굿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잠깐 네 여러분들 그 아까 이설 인스타 스토리 장례씨 알아봤는데 이설이랑 연락이 됐어요 그 뭐냐면 그니까 지금 뭐 이설이 결론적으로 이설이 친구예요 근데 이름이 같아서 아 지금 사람들이 그 타 BJ분이랑 이름이 같아서 지금 착각을 해서 혼동이 온 거 같고 내가 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혼동이 된다 서라 아 그러냐 몰랐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그래서 정확히 네가 좀 해야 될 거 같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설이도 아니고 다른 BJ분의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된가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예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야 그럼 사람들이 좀 혼동이 왔으니까 너가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올렸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혹시 여러분들 좀 그거 하실까봐 알아드립니다 네 위에 좀 찍었어? 네 위에 이제 위에 봐야 돼요 위에 한번 볼라고요 아 저기도 있어 저기 저거 저기가 대표님 방이야 어디요? 한라산이 대표님 방이래요 한라산이요 한라산? 지리산 아 지리산 와 지리산 좋은데? 지리산 방이 여기 누가 벌써 짐을 깸산인가? 아니 여기 저기 풍선 보이시죠 아 누가 봐도 돈도 되시죠 네 오늘도 풍선쇼 가려고 하나 본데 와우 풍선쇼 가려고 하나 본데 와우 지리산 직이네요 와우 전설의 한라산 이야 아 여기 진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알지 초록색 보면 시력 좋아지는 거야 맞아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아 살다 오세요 네 살다 오면 좋을 거 같은데 왼쪽으로 가시죠 뭐 살다 오면 되지 왜왜왜왜 맞아 일주일에서 뭐 어 한 번인가 어 여기가 한라산이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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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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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개인 침대와 뷰. 상단뷰. 여기가 근데 안방이 확실하네요. 에어컨도 달려있고. 오오오오. 바로 뷰 나오고. 대박이다 진짜. 전설의.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만나? 거기 장식품이 다 있네. 오 베개가 무슨 우리 황 이렇게 돼있네. 황토 베개네. 우리 할머니가 배는 건데. 배는. 화장실도 뭐. 예. 화장실은 또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더. 샤워삭 해도 되고. 네. 위층도 있데라고 했죠. 멤버들이 쓰는 곳이 아마 위층이지 않을까요? 한번 올라가보셔. 올라갑시다. 우리가 방이 1위. 올라가셔야 한번 얘기해. 우리가 방이 1위 leggings. 여기 근데 얼마 정도 해요 대표님? 가격 같은 montage 모르네. 아아아아아아아 아아ㅏ아ㅏ아ㅏ아ㅏRO 깎아 달라고 해야겠다. 아하하하 DC를 요청한다고 하십니다. 야야! 이거 누구하고 봤어? 옥성 아니야? 뭐에요? 누구꺼에요? 아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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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꺼에요? 갬손일거 같은데요? 안되죠? 폴라로이드 같아요. 저희 찍을라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집사입니다. 아 예 제가 미납금 입금했구요. 이게 그 해지 미약금 어 네 올라가볼게요. 세일 진짜 깜빡이 시작했어. 우와 와 진짜 미쳤는데? 여기는 또 뭐야? 아니 이런 소파 하나하나 디테일이 진짜 장난아니에요. 약간 뭐 이건 좀 서양적인 것도 있는거 같은데? 그니까. 그 조화를 진짜 잘 해놓으셨다. 오 양키캔들 액자도 장들리에요. 장들리에요? 장들리에? 장들리에?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샹들리에. 대성미식이 아직 안 깼어? 우와 뽀르쉐 우와 뭐인데 이거? 지각업 올린 엄지 911 탈가 이건 얼마입니까? 수백산 조르시라니야? 조르시라니 우와 여기도 방이 따로 있네 침대 밑에 바닥도 있고 어 언니들이 여기 있잖아? 와 조명이 또 이뻐 근데 이 집이 진짜 너무 좋은게 어디나 이렇게 다 큰 통창이 있어요. 맞아 통창에다. 그래가지고 밖이 너무 잘 보이는 이 뷰가 보이는게 너무 좋아. 푸른색으로 진짜로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야. 채무보 보다가 풀 보니까. 어? 뭐라고? 응? 어.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응. 자 그리고 여기 술도 다 있네. 여기는 세미 한라산이네. 왜냐면 여기 바로 대표님 방 위에 방이거든요. 어. 복분자 있네. 야 수태이야 이거 꺼내서 보면 안된대. 이거 다 있는거 같은데? 취해서 보면 안된대. 아니 민감이면 말리면 돼 저거. 그니까. 여기는 태백산 방입니다. 태백산. 오. 여기도 화장실 있구요. 와. 와 여기 알람 헬레프 여기있다. 어 뭐야 이거 램프. 알람 헬레프. 문질러. 살 빠지게 해주세요. 문질러 빨리. 진희 나와 여기. 어 문질러 와. 진희. 진희씨. 소원이 뭔가. 와. 채모 오빠 키 크게 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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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야. 야. 와 나였으면 진짜 백만녀캠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러는데. 여기서 채모 오빠. 천만녀캠이였다. 아니. 기분이 안좋아요. 아 기분이 더 안좋아요. 그게 사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게. 지금 채모 오빠가 저희 세. 저희 네명 중에 제일 작아요. 아니야. 아니야. 한가람 보단 크지. 아니야. 나보다 작아. 아니라니까. 시사하게 양말 신어가지고. 저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세이가 잘 돌리네. 일단 가시죠. 왼쪽으로. 와. 진짜. 이거 얼마나 할려나. 100 넘겠지. 넘을거 같애. 장멍지. 없으니까 봐. 위에 넣는거 아니야 봐. 실례. 여긴 또 뭐 없나. 아 여긴 그구나. 위에. 아하. 위에니까 이렇게 친구가 넓나보다. 소파에서 몇명 자야겠다. 어? 소파에서 몇명 자야겠다. 막내니까. 막내들은 저 바닥에서 자야지. 막내나 신이 너도 바닥 아니야? 어? 너도 바닥에서 자야지. 너도 바닥인데. 넌 뭐 침대에서 자나. 너도 바닥인데? 예? 아 여긴 침대. 아 여긴 소파 힘내요. 그래. 저기 옆에는 못 가나? 오늘 알까리로 누가 침대에서 잘 정하자. 그거. 그러면 내일이면 밀려 우리. 맞아. 오늘은 근데 침대에서 다 잘 수 있을걸? 오늘 내일 밀려. 오늘은 방이 넓잖아. 어. 아 저기 별채도 있네. 아 저기도 가보자. 어? 저기도 뭔가 스물한명인데. 어? 왜? 너 어차피 소파야. 장난 아니네요. 너 어차피 잘 있다고 마셔도 되잖아요. 아니 뭐 여자애들이 자면 돼. 나랑 뭐 도움바이나 쇼파 자면 돼요. 여기 책상에 자면 낯채 먹거든요. 어? 네. 딱 뒤에 딱 뺀걸라. 내가 맞춤인데.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이건 부수. 부수. 예. 나가 나가. 솔직히 저희 철에 불고기 있는 분들은 침대나 이런 곳에서 누워둬야 될 것 같아요. 맞거든요. 뭐가 있는 분들은?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요? 불고기요. 불고기. 와 형들. 그 뭔 냄새인지 알아? 그 풀냄새. 와. 풀냄새 맞춰서. 시골냄새 있지. 돌솔 나요 돌솔. 이야. 돌솔 납니다. 돈말이 장 벌어갔어요. 와. 냄새. 이야. 이야. 아 이게 피톤치드. 사장님이. 그리고 소독장. 아니 수영장도. 네. 우리를 위해서 소독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첫 번째래. 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남순이랑 볼링 관련해서. 지금 소통 중인데. 수장 포함 다섯인데. 수장 남자 하나 여자 넷이 좋을까? 남자 둘에 여자 셋이 좋을까? 고민 중. 여자가. 남자 둘. 솔직히. 여자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여자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좀 숨었다 좀. 근데 잘 친데. 응. 잘해야 겠더라. 100 넘는데. 100대 된다. 그럼 뭐가 됐든 연습해놔. 너는 형. 형 할 때 가면 돼. 아 예. 너는 무조건. 그 우리 그때도 갈 거야. 그때 세이야. 그 우리 그 뭐야. 코스프레 피규어 방송할 때. 네. 그때 끝나고 잡아놨거든. 같이 움직이고. 볼링 하면 돼. 공지방 올렸잖아. 맞지? 야 근데 좋다. 점수 좀 나와야 방송이지. 근데 뭐 어째서 볼링은 재밌어. 여기가 감성 좋은.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인데. 밤에 이거 장작 넣고. 고구마 꺼 먹을 수도 있고. 고구마. 여기 진짜 미쳤지. 고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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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찜질박이다. 여기 체포탑. 고구마. 존나 덥다. 여름에 안 들어오는 게 낫겠다. 존나 덥다. 겨울에 왔을 때 눈이 있어가지고. 지금 땜에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테이프를 꺼뜨리자. 수영장 가고 싶어. 이렇게 요래는. 수영장 물 엄청 시원하던데. 맞아. 들어가서 놀아도 돼. 어차피 지금. 어. 들어가봐. 어. 그러니까. 여기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들 예술로 찍힌다. 지금. 와. 우리 왔다고 또. 시야. 전투기 더 뛰어줘. 저 긴나무 이름 뭐더라. 메트로세카이요. 맞지? 메트로세카? 메타세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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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건가 보네. 메타세카이요. 에한정 Studiengy Andrea. 오 ridiculous. 야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이야. 채무야.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오. 오. 진짜로 숙 break 국룰 움. 하핫하하하하하. 하하핳하하핳학. 오. 바삭. 마авлив아. 웅. 어떤 songs에 happened. 아 너무 소원하다 아 이게 소리가 너무 좋아 풍경 풍경 손소리 약간 절 느낌 여기 청담 맞네 청담 맞네 청담이야 들어가자 예 와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게 남불이다 어 짐 풀어? 예 오늘은 방 넓으니까 각자도 쓰고 남자들은 내 방 같이 써? 아니 저기 방이 넓은데 저기 이렇게 아 그래? 봐봐 아니 예 문 닫고 다니자 너네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네 좋죠 아니 너네 위에 봐봐 화장실도 봐봐 최진 씨 위에 두 명 쓰고 캠프 언니랑 한 명 아 대표님 왼편에 두 분석한테 갔습니다 봐? 내 방 와 내 방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이 뭔가 느낌 누워봐 머리 대고 누워봐 진짜로 푹신푹신하지 나 이거 아 아 아 너무 좋은데 어? 어 네? 어 생각보다 침대가 크네? 하하하하 아니 저랑 먹는 거랑 다르죠 왜? 아 대표님이 누워보세요 그니까 하하하하 아니 딱 맞잖아요 아니 여기 나 저번에 잤잖아 네 치트키가 뭐냐면 몇 시에 술 먹고 자도 네 아침에 창문 열어놓으면은 새소리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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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라산으로 갈 멤버는 채모인가요? 어디요? 일로와봐 네 옆에 누워봐 하하하하 아침에 치트키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해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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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이쁘게 입었네 오늘? 아 예 오늘 또 MT라가지고 옷 좀 신경 썼습니다 음 어때요? 좋아 이번 콘서트 때 너무 잘했다 사전 MC도 잘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에 추들이 잘해가지고 돈반에도 너무 잘하고 아닙니다 그 뮤지컬의 비앙선도 아니야 색다른 부대죠 너도 4개 했잖아 예 다음부터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너무 많이 해 온 것 같아 노래 너무 잘했어 아 예 생각보다 노래가 잘 나와가지고 널 사랑하지 않아 아프지 않죠? 응 선생님 응 어제 가서 푹 쉬셨습니까? 어제? 아 어제 그 형에서 나 거의 기억이 안 나 하하하하 기억이 나는데 안 나 이게 난 니네가 방송 키고 있을 줄 몰랐잖아 네네네 그래서 냅다 달려가서 방송 껐습니다 잘 껐어 네 헛소리 존나 무조건 거꾸로 뛰어가지고 응 그리고 선생님 한명씩 다 안아주시더라구요 내가? 예 그래? 예 저는 안아주시길래 근데 끝나고 안아주시던데요 아 그래? 진짜 잘하고 있어 할만해? 너도 지금 한 5개월 했지 크로 예 물 5개월 말하노 아 물이네 응 너도 5개월 했지 예 아니 좀 이렇게 어때? 팔 먹을까 좋아 예 5개월 한에 크로 어떤게 좋냐고 좋죠 잘하고 있어 나 진짜 체가를 말한 곳이 없습니다 진짜로 난 진짜 너 들어오고 나서 네 너무 든든한게 중간에 화장실 갈 때도 든든하고 예 유닛방송도 그렇고 니가 너무 잘해줬어 너무 좋아 내가 못하는걸 또 잘해줬어 내가 못하는걸 또 잘해줬어 내가 못하는걸 또 잘해줬어 내가 못하는걸 또 잘해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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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개국방송 같은거 어제가 아니라 그제구나 네 그제 개국방송 같은거 사람들은 보고싶어하는데 내가 못하는 그림이잖아 네네네네 니가 잘해줬어 너무 아이고 또 돈반에 여러간거라서 아이고 또 돈반에 여러간거라서 아이 그니까 다 든든하지 아 네 너도 돈반이랑 안싸우고 서로 그런거 없이 잘해줬어 그래서 이번에 추가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겠지만 한개 하나 hoop힘 면은 그렇지 잘해서 한장 근데 이번에 오디션도 엄청 많이 이렇게 또 왔다고 응 이번에 여자들도 많이 왔고 네 남자들도 많이 여자들은 이쁜애들 좀 많이 왔었어 어 진짜요? 어 몸매 좋은애들 약간 엑셀갈것같은 애들 있지 네 챠무야 아침 산책 준비해라 그래서 어? 여기도 물쏘어들은 좀 좋아하겠는데 저도 이래저래 한 두세 명 또 막 지원한다 했는데 계속 연락은 돌렸거든요 합방이 이렇게 힘들거나 하면은 무조건 제가 간식 있으면 지원해라 부럽지? 너도 최 모처럼 이러고 있고 싶지? 데이트... 넌 안돼 찐은 좀 부럽지? 너도 아쉬우면 너도... 지가가... 아니 무슨 아들 같아? 지가가 부럽지? 부럽지? 어? 넌 못해 넌 뭔두어? 여기 누울 수 있을 줄 같아?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나와! 러브로 가! 대표님 지켜! 대표님 지켜! 어 잠깐만요 대표님 너무... 네 지금 나한테 다리 올렸어요 예? 바디필러인데요? 야야야 너...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 번에 무너질 수 없지 안돼 안돼 대표님 지켜! 어 뭐야 너 엉덩이 어 엉덩이래 씨 하하하하 확실히 트위치에서 온 애는 다르구만? 그니까 좀... 이상한? 이상한 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 저게 뭐야? 너가 에어컨 좀 켜야겠다 여기 있으니까 켜줘 너 왜 이렇게 땀이 많냐 아까 물인데 물 마산? 아까 먹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하하하하 물 뭐야 에어컨이 안 켜지는데? 에어컨 안 켜진다고? 어 허니 안 꼽아진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아니야 여기 뭐 꽂혀는 있는데 우선 마산? 이제 꼽아서 다시 해볼게요 허니 회색인데? 회색인데? 이거 안 꼽은거야 이거 왜 안 껴지지? 안 꼽혀? 아니 여기 꼽혀있어 응 꼽혀있어 빠져있네 아 근데 이게 빠져있다니까 빠져있잖아 허니 이게 아니야 헤이 헤이 어? 여기 있잖아 그거 꽂아야 되니까? 잉 데이나? 아우 짧은데? 이렇게 여기다 이리 와 봐 됐다 됐어 어? 왜 안 와? 배터리 없어? 어 됐다 야 됐어 나 있다 됐다 됐다 저 소리가 너무 반갑다 이리 와 누워 앉힌 데 눕자 다 이리 와 어 예 나 누구래 이리 와 아 근데 생각보다 작은데요? 위에 침대가 더 큰 거 같아요 맞아 여기가 킹사이즈이고 위에 있는 침대 하나가 킹사이즈인 거 같은데? 아 어쩌라고 옆으로 가세요 내가 가운데 있으면 이상하잖아 가운데로 와 이러면 아 그래 너는 들어가야 그냥 누워 오빠 옆에 누워 어? 오빠 아들 같으니까 맞아 아들이잖아 아들이 좀 누울까요? 발 하나 올리고 빨리 빨리 누워 발 하나 올리고 아 오빠 땅 아니지? 아 채임은 이리 와 물이야 물 어 젖은 거 같아 저 끝으로 갈게요 빨리 누워 빨리 누워 아 채임은 먼저 누워 그래 빨리 빨리 누워 지가에게 누워 가랑이 누울 자리 없어요 나 이거 바른 줄 알았는데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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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왜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괜찮 괜찮 나 채가 내 오늘 알 거라고 아 채가 내 오늘 알 거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아 아 아 나 채가 내 오늘 알 거라고 야 저 저 닫아줘 아 닫아주는 게 아니고 아 닫으면 너무 어둡 것 같아 역광이라 잠깐만 아 얘 키네 아 일단 이거를 아 세이야 네? 네 뭔가 다른 애들은 별 생각 안 드는데 너는 좀 네 형 딸 형 딸 좀 그래 형 딸 좀 그래 형 딸 좀 형 딸 좀 형 딸 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좀 성 딸이 뭐야? 아 형의 딸 어 근데 응? 응? 야다가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맞아 여기 여기에 우리 한 그 일기 때 아이들 왔었잖아 너 너 안 왔잖아 왜? 네 네가 따른 많이 열리냐 땀이 아니라 그 저기 당황한 거죠 방금 이기 응 대표님께서 보내려고 하셔가지고 우와 오빠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 근데 진짜 침대 편하지 네 이리 와 그리고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걸 대가리가 이렇게 오빠 세이가 선크림 바라도 돼 어 그러네 아 왜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어디? 어디? 어? 선크림이야? 텐크림인 줄 알았다 제보 아가 빨리 선크림 발라줘 그만해 진짜 나 오래 하고 싶다니까 나 진짜 오래 할거야 나 제 장신으로 뚫을거라고 밖에 열어봐라 커튼 아이고야 진짜 비오가 너무 좋은데? 아이고야 미쳤다 미쳤다 기훈이가 싹 흘렀으면 대박 밑에 흘러 밑에 계곡 있대 계곡 안가도 되잖아 엑스칼리바를 술장에 사면 되지 생일에 엑스칼리바를 하고싶어 너 샵을 맨날 가냐 샵을 그냥 집앞에 가도 샵 이런걸 뭐 오늘 예쁘지 않아? 슈퍼마켓 갈 때도 바로 오늘 예쁘지 않아? 그래 보던 얼굴이야 화장 잘 됐네 이쁜거 아닌가? 이쁘다고 사장님 우리 온다고 청소를 엄청 해놓은 티가 나는게 여러분들 에어컨인데 바람을 세보니까 여기 위에도 먼지 청소 다 했나봐 여기 위에까지 한게 쉽지않아 먼지가 없지 보통 이런데 쌓여있거든 청소하면 솔직히 여기도 이 장식장 그치 먼지가 없네요 진짜? 청소한 티가 확 나네 필터만 있는데? 그치 먼지가 많다고요 인간미가 또 있네 저긴 빡세지 저긴 빡세지 저긴 저긴 저거 안돼요 그럴 수 있는 네 맞아 혼자야 진짜 아니 그 장보고 저희 근데 풀장 오늘 들어가도 되는거에요? 그럼 물완도 소독물이야 네이버일로 가긴 했는데 오늘 할까? 나도 아니 뭐 물놀이하는건데 뭐 아니 비키니 안해도 돼 아 그냥 놀아 뭐 빌려줘? 비키니? 비키니 빌려줘? 자꾸나 분할로 와 나 오래할거라니까 아니 밑에는 어떻게 할건데 비키니 박싱한거 아니었어 아니 난 우통만 까도 그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팬미팅한다고 다리 밀었어요 다리 뭐야 또 잘 왔어요 흉터가 많아가지고 대장동 3명이 붙어가지고 저 다리를 니네도 다리털 미냐? 저는 안 밀어요 레이저로 누구? 봐봐 레이저 한 다리 봐봐 레이저 했는데도 털이 조금 나아 이렇게 어? 없는데? 없어 핏줄밖에 없는데? 어디가 있는데? 어디 있는데? 털 이렇게 보면 또 있어 에이 이거는 완전 이렇게 봐야되는거고 에이 나도 나도 어 이게 부러워 대표님 없다 진짜 대표님 왜 털이 없어? 이러신거야? 저 털도 없어 원래 없어요? 완전 나랑 바뀌었어 내가 내 정도가 있을거 같은데 털이 없어 털이 많을거 같아 없어 털이 없어 완전 막 오빠가 가슴돌 있어? 아니 아니 정글이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정글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베렌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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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렌나로 남자는 베렌나로 있는게 정상이야 왜 진짜 더러워 뭐가 더러워 뭐가 더러워 밀어 태어났어 여기 하트모양 이렇게 다듬고 하트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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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좋아지게 없어 나 진짜 없어 옷이 떠있는거 같아 털위에 지금 아니 너 왜이렇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 하트모양에서 하트모양에 봄약으로 갔어? 봤구나 하트모양 하신 그게 있어? 하트모양 취소 하트모양 털없는게 낫다 미소를 잃지 못하고 있어 하이 아 여기가 돈반이랑 어? 현준이랑 있던 방인가? 왔네 여기 돈반이랑 현준이랑 잤었는데 밤에 송채현이랑 겸순이랑 좀비 때들 와가지고 얘네 발냄새 맡았던 방 아아아아아아 아앗 술만 먹으면 남자들 발냄새 맡나 돈먹어봐 진짜 발냄새인거 같아 돈발해도 진짜 나을거 같애? 아 나 이런게 너무 좋아 이런 고즈넉하고 여러분들 치트키가 그래 이런걸 보여줘야돼 여기 치트키가 뭐냐면 야 얘들아 니네 꼭 해봐 여기에 누워서 층..이거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치트키야 층고가 고즈넉 아 내가 찢어줄게 이게 미쳤다니까 여기도 에어컨 틀어주라 거기 스탠드 뒤에 스탠드 틀어줘 히쌤 여기가 미쳤어 조명도 와 조명도 하나 하는 테스트가 조명이 밑에 밖에 없어보니까 여기 사장님 저 유명해 유명한거 아니고 연세대 다니시다가 현대자동차 부회장까지 하셨었어요 걱정이신 이유가 있었네 따님은 저 발레였나 성악가였나 와아 얼마나 능력도 안되네 이거 뭐가 힘들지 아 상무 상무까지 왔어 아 미안합니다 부회장이 왔어 현대 현대 레미콘 상무님 맞다 와아 진짜 페라리 타고 다니시고 아 저 봤거든요 배틀러 아 그건 짭이야 에? 신발이 아 찐이야 찐이야 예 웹트에 신발을 보는데 신발이 아까 아식스처럼 보였는데 보니깐 프라다 와아 신발도 프라다 신고 와아 신발 명품 신는거 진짜 부잔네 대박 아니 그리고 우선 여기를 관리를 잘해 놓으신 것 부터가 지강이가 찍어 지강이가 또 찍는거 잘해 어 아니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죠 이게 이 집의 장점이 다 통창이야 그래서 어디를 봐도 이 나무가 보여 다 보여요 어 그래서 잔디도 다 관리하시고 이거 나무도 다 관리하시고 그냥 가만히 차주겠네요 진짜 아침에 한 점씩 있는거 다 사귀고 한 점씩 이거 근처에 있어요? 어 바로 앞에 있지 여기 옆에 걸어가도 돼 한 점씩 거기 엄청 맛있대 아 양팡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들 되게 맛있어 진짜요? 여기요? 기대된다 뭐 뭐 있나 한 점씩이면 뭐 있어요? 그냥 진짜 이제 숯소로 나와 애기를 좋아하는 거 다 나와 어 아기 키모 애기가 좋아하는 메뉴 다 나와 아니 동반이 장보로 갈 때 채무가 뛰어가서 부탁하길래 나는 뭐 따로 필요한 거 있나 싶었거든 응 미친새끼가 공감치기 아 아 맞아 그게 아니라 어제 그렇게 안팔했어요 그게 아니라 갬순이가 가길래 그냥 귓속에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할인 할인 아 두마디 있구나 갬순이는 치킨 노게 사오라고 했잖아 그냥 되는지 되나 안되나 있으면 있으면 그런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빠 나물 안먹어? 어 뭐 무슨 나물을 먹어 채소 그런거 어떻게 남이 먹지 않아 근데 이제 요즘 거치고 채소 먹어 채소 먹어 귀골질 이유가 있네 너네가 좀 나와라 너네가 나와야지 키가 안 큰 이유가 있어 뭐가 내가 알아 할게요 키가 안 큰거 채소 운동하고 왔어? 네 형이랑 한 5kg만 낄래? 날씨 좋으니까 예? 계곡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서요 좋은거 같은데 좋은거 같은데 그 대표님 멍고 오신데 좋은데요? 이미 땅 흘린 김에 좋은데요? 갈아입으려고 하셨지 아 예 한번 달려볼까요? 그리고 달리고 수영장 물 한 번 빠지면은 완벽할거 같은데요? 시원하지 네 애들 방송하고 있으라고 하고 어 좋은데요? 달리시죠? 왜 자꾸 뭘 떨궈노 아 예 나이탑니다 아유 밥 먹었어? 예? 아 아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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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있지 약간 그거잖아 원래 예그링 드라마 조킹하면서 엄무 토크하고 골프요? 골프야? 응 골프가 아니라 엄무 토크인데 그렇지 않아 너 드라마 보고만 하자 아니 런닝하는데 힘들어서 말을 어떻게 해 아닌가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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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옷이 언제까지 옷이 어디까지 갔다 옷이 꺼져 옷이 꺼져 자 잘하시고 드라마 새로운 주책으로 있나요? 오디션에 채그리는 주 오나요? 아 아 뛰고 근데 그것도 긴장되는 포인트지 오빠 뛰고 비키니 한번 입어 아 자꾸 비키니 그만 좀 하세요 비키니 줄게 아 뭘 줘요 니가 입으세요 안 입어요 안 돼 안 돼 저희 밖에 나가서 구경할까요 수영장도 다시 네 왜냐면은 아까 어 아까 수영장 못 봤어요 못 봤어 어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앞에 나가서 수영장 한번 보고 봅시다 네 둘이 지금 불러주시는 스피커가 이거야?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채킹이 다들 기대하신대 채킹이? 어 아 세모 오빠 비키니 아니 이거 신어도 돼? 지갑 거야 김순훈이 거야? 그거 모르겠는데? 뭐야 오빠 런닝 안다가? 아니 대표님 부르시면 일단 그래도 같이 구경하러 가야지 응 가야지 가야지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설마 도망가는 거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야 대표님이 치고 계신데 나한테 껴야지 맞지 계속 뺄 겸 대표님 나랑 둘 다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맞아 요새 대표님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던데 저기 가게? 나는 근데 사실 물에 젖는 거 좋아해 아 차가워 차가워 오우 너무 차가운데 아 차가워 오우 물 피하지 너무 차가운데요? 근데 그래도 더 덥기 전에 한번 돌면 되지 물 다 돈 주고 하는 건데 아깝잖아 그치? 너 치킨 입으면 되겠네 응응응 그치? 응? 치킨 입으면 되겠다 땀 흘리기 번호 한번 시키고 가면 어때? 알았어 내가 알았어 입을게 치킨이 존나 좋아하네 너 보고싶지마 존나 좋아한대 얘가 보고싶어 하네 어? 야 낙수 받을 사람 언니 보고싶어 내가 만들겠어 지금 여기서 최모 오빠가 키 제일 작은데 최모 오빠가 저희를 어떻게 들어요 지금 저희가 최모오빠를 들면 들었지 최모오빠가 저희를 들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럼 앉아 가요 어 미치발리볼도 있다 그래 이거 물 계속 나와 이거 봐 여기 너무 좋지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와 진짜 센스 봐 미치발리볼도 있다 우와 내가 딱 말할게 솔직히 포만 없어서 들어갔다 오빠 요새 핸드폰 젖어도 돼 주만에 포만 없어서 들어갔다 나 핸드폰 가끔 물에 씻어 어 오빠 패드했어? 패드를 왜 하네? 내가 패치를 왜 하냐고 얘 진짜 언니로 하네 나를 그래 요새 다 언니 꼭지 시켜 요새 다 그거 돼 야 저기 뛰어가서 타봤어 오빠 잠깐만 폰 좀 줘봐 시간 좀 보자 뭐가 폰 안 줘가지고 시간 좀 보자 내려갈 거 같은데 그만해라 시간 좀 보자 들어갈려는 상황이야 아니잖아 근데 손 담가 봐 진짜 시원해 진짜? 근데 이게 햇빛이 계속 오면 물이 또 따뜻해져 맞아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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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앗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못해? ㅋㅋㅋㅋㅋ 서로 멀리서 앗 importa 서로 멀리서 하는거 봐 밀까봐 아리 봐봐 자 빨리 봐봐 야 딱 좋다 딱 좋아 좋아? 지금 들어가 봐 들어가 빠디기 딱 좋은 물이야 에? 근데 난 진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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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어차피 지금 시간 빌 때 들어가 들어가고 싶은데 어 어! 근데 세희가 너 치마 입었으니까 한 다리만 담가 봐 여기 타봐 여기 타봐 아니 방금.. 다리가 담가면 시원할 것 같아 어.. 에이 왜 이러면 어떡해 아니 너가.. 너가 자꾸 내려가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엄청 시원해 어 여기 들어가봐 아니 이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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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갔을게 아.. 이거 탁.. 이거 탁.. 이거 탁.. 이거 탁.. 조심해 조심해 아 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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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거기 앞을 잡아 앞에 어 잘 잘 잘 잘 잘 잘해 잘해 앞에 거기 잡아야 해 놓으면 안 돼 어 그래? 와 세희야 너 뭔가 모델 같아 맥심 모델 같아 와아 잘 가 잘 있어 세희야 응 너를 돌이 낄 수 없는 길을.. 강을 건넌 거야 나 어떻게 내려와 야 이.. 여기 벤이 있으시면 어떻게 돼? 아 이거 못 쓰지 않나 내가? 나 못 나와 못 나와 이제 넌 결국 빠져야 나와 할 수 있어 나 거기 있어 야 화보다 화보야 이야 야 세희 사진 좀 찍어줘 누가 야 거기 있어 나 평생 거기 있어 나 평생 거기 있어 사진 찍어줄게 나 방세를 찍는 거 생각해봐 방세.. 어? 저.. 야 세희야 뭘 좋아 야 방셀 방셀 좋아 여기에 저희 노란.. 핑크 플라밍고 방셀 팝니다 아.. 어 세희야 진짜 이쁘게 나와 이거 봐 어 오 괜찮은데? 섹시 워캠이야 진짜 지금 나? 어 이거 아까 인스타 공부 아니냐? 이쪽이 빛 받아서 예쁠 것 같다 와.. 아 진짜 미쳤어 어 아니 근데 나 무섭다 방셀 잘 팔리는 이유가 있구만 이야.. 바보네 어 지금 다 방셀 사시겠다고 난리야 미쳤네 플라밍고 지금 방셀 만개요 우와 나 일부러 나 안올려주는 거 같아 근데 이거지 지금 50만원에 우리 놔두고 가면 30분 이제 어떻게 될까? 잘 있어 세희야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오빠 진짜 안돼 안돼 나 안돼 진짜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그냥 보러 나오면 내 끼 커서 언니 오빠 아니 미안해 진짜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미안할 게 뭐가 있는데 오! 오 온다 온다 바람이 날 도와준다 조정을 조정을 하는데 이제 슬슬 오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우와 아니야 오빠 아빠 계속 있어 빠트리기 미션 없나요? 여러분 빠트리기 미션 좀 주세요 바로 할게요 미션 공 있나요? 안돼요 아직 신호만 주시면 신호만 주시면 신호만 주시면 신호만 주시면 바로 저거 뒤집을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날개만 들면 바로야 세희가 지금 바로 여기 오고 있거든요 세희야 너무 설렌데 세희야 신나지 그 신남을 끝까지 유치시켜줄게 네 여기 근데 별로 안 깊어 안 깊어 세희 그냥 걸어서 나올 줄이야 아아 아 다할라 그랬는데 아니 무슨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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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이요 빨리 보내 보내 으악 와 진짜 와 이거 이렇게 스파이더맨이야 와 와 진짜 디질래? 진짜 디질래? 진짜 디질래? 진짜 디질래? 어 빠질래? 어 빠질래? 스컬할래? 와 이걸 안 빠지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이걸 타라 세희야 아 너 넘어져는 거 아니야? 안 넘어져 아 진짜 한 번만 거기서 팔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 어 원피스야? 고무고무 그래 빨리 꺼내줘 오빠를 빨리 빠트리자 나를 왜 빠트리는데 내가 왜 빠져대는데 이유를 설명해봐 나 100불하고 어 나 100불하고 나 100불하고 아니야 거기 있어 놀아 거기 있어 계속 거기 있는게 좋은거야 어 지가가 채무 더하기 세희 4천품받냐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 미션풍 걸어주신다는데요 어 진짜? 어 야 찐으로 들어갈게 바지만 벗어도 돼요? 다창개라고요? 너한테 걸어주신거지? 조금 뽀찌줄까? 터링이 보이는거 아니야? 어? 터링이 보이는거 아니야 아 그래? 터링이 나는 들어간단 마인드 어 핸드폰 뺐지? 어 아니 바지만 너 거기 있어 나오지마봐 야 너 지가가기한테 걸렸어? 어 너 다창개미지 맞지? 어 야 잡아 못 나오게 야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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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안돼 어 세희야 이제 일로 올라와 아 살았다 아 일로 올라와 아니 나 여기 위험한데? 여기 올라오다 빠질거 같애 어떻게 응 여길 잡아줄게 이걸 잡아줄게 어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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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핸드폰 잡아줘 핸드폰 잡아줘 잠깐만 잠깐만 진짜 진짜 나 팔 없어 아니 잠깐만 아니 튜브를 튜브를 당겨줘 튜브를? 어 이거를? 여기 일로 갈래 일로 일로 아 나 진짜 아 안되다 안되다 야 아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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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미쳐봐 하하하하 밀어줘 민거야 이게 민거야 어 아니 진짜 다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명 죽여 아니 다리가 이루가야되는데 하하하하 양육강식이야 둘다 죽어 아니 유생이 감걸릴거 같은데 둘중에 하나 주워 하하하하 아 이게 땡겨주고 얼굴만 살겠다는 마인드로 어 그래그래 하하하하 잡아 잡아야돼 니 꺼내면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니 누구누구도 빠지면 되는데 나랑 빠지자 오빠 나랑 빠지자 너야? 어 몰이 뭔데 진짜 뭐잉무이 아 진짜 뭐야 저게 이거 뭔가요? 1번 선수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너 빠져도 돼? 나 빠져도 돼 아니 근데 세모 오빠 발 안다인다 가위바위보 한 사람 밀기 어때? 가위바위보 한 사람 밀기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은 발로 차기 발로 차기? 안 내면 안 내면 진 거 한 판? 아니 머리 위에 진짜 뭐냐고 도전 안 했죠 그니까 도전 안 했잖아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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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뜨려 버려 그냥 이걸 도전이라고 한다고? 바위바위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뒤로 밀어줘? 아니 진짜로 둘이 누나랑 동생 같아 아 제가 여기있게 여기 근데 조심히 다이빙해야 돼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빠져? 맞아 할게요 도전 김양호 와 잠깐만 괜찮아 잘할게요 아하 왜 여기 우섭냐 간다 고마차 돈 내리세요 번거라게 받아들이세요 여기 받았어 진짜 아 지금 본능 안가지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남자답게 받아들여 오빠 응응응응 알았어 아하핳 잠깐잘잘잘 잠깐잘잘잘 야악 잠깐잘잘잘 아이씨 둘다 밀기 성공 아이씨 둘다 밀기 성공 아이씨 밀어 야 밀어 일로가 아이씨 아이씨 아깝이 카메라 때문에 이게 엑스칼리버야 엑스칼리버오 아 이씨 미친 하라구 언니가 밀라 그랬어 야 제가 언제요 이생 빠진 걸로 너가 빠져네 아 근데 시원하다 지태건이 더특시한데 제가 둘다 밀으라고 했습니다 시원하다 와 아니 시원하지 어 좋다 오오 호심이 낮아요 와아 아 우츠를 팔아있다 진짜 어 어? 왜? 그 옷도 덜 가면 안 돼? 그니까 어제 산거라 아 진짜? 그래서 필사적으로 버텼구나 어? 왜 어제 산거봐 줄게 왜? 아 근데 진짜 신문을 벗어 빨리 와가지고 둘이 참 아이고 느끼 말잖아 이리 와 말아봐 어 지가가 지가가 우리도 이렇게 당했잖아 그니까 와 야 더 할 건데 잡아라 이 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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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어디 산거야 잡아 잡아 앞으로 이거 어서 박고 잡아 잡아 잡아라 그게 딱 딱 수영하기 좋은 옷이야 인간적으로 내가 얼굴 안 봐야 돼 솔직히 막냉이가 내려가야죠 우리 둘 다 들어갔지 아 맞아 뭐 하시겠어요 이제? 가랑 언니가 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요? 가랑 언니가 밀라고 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들으셨어? 둘 다 밀어 둘 다 밀어 많이 됐어!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근데 근데 앵물을 자꾸 잡고 있냐? 네? 그니까 아까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니가 좀 도와줘 니가 세이 빠트린 거 도와줘 빨리 잡아 잡아 야 둘 중에 야 둘 중에 한 명 담글게 빨리 잡아 오오오 오오오 아하핰 오셨어 얼굴이 오셨어 500개 뭐야 아니요 이번에 나한테 500개 갈아입고 와 이러던데 둘 다 어 그래 아 수영 선수잖아 맞네 와 언니 개 아픈데 이거 돌대가리야 이게 뭐하니 졸도 언니가 돌대가리야 니 돌대가리에 난 난 안 되었어 저기요 저 눈이 안 떠져요 아하핰 자 빨리 그럼 둘이 가위가 한번 보내 안내하면 진나 안하이 말고 가람아 앞으로 한가람 앞으로 자 여러분들 수영선수의 다이빙과 자유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한 차밖에 없는데 다이빙도 할 줄 알아? 다이빙? 다이빙 그냥 하는거지 머리끌 근데 다이빙 조심해 그냥 뛰어 그럼 깊지는 않아? 안깊어 안깊어 옷 갈아입으라고? 옷 있어? 팬티 말려놔 어 그러니까 팬티 말려 너무 너무 지연해 보여요 지연하십니까 너무 지연하십니까 너무 뭐라고? 잡아 잡으라고 지질래? 지질래? 잡으라고 진짜 옷이 날려놨어 방수 내네 야 방수 돼 방수 아직 면이 하면 나 방수도 안 돼 아니 세기가 힘이 좋아 동그랬어 형들 어 나 밀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빙고 동그랬어 동그랬어 어 대표님 나는 물을 너무 무서워해 빠지려고 오신 거 맞죠?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다중을 안 보지는 않았을 거고 핸드폰 내려놓으시는데 세게 아 대변님 저희 물가 구경 좀 하실까요? 아니 물에 들어가야지 근데 수영은 못해 아 아 근데 진짜 시원해 너무 좋아 지금 딱 지금 젖은 상태로 물은 젖으니까 시원해 진짜 시원해 나 지금 몰골 한번 봐도 될까요? 한가람 너도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게 지은님 물 별로 맞지도 않았어 물도 와 맞어 오오 와 아니 대표님 와우 깊은데 너무? 네 깊다고요? 이게? 자 한가람 준비해 머리 묶었어 아니 지강언니 물에 젖으니까 더 섹시해 하하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벤져스 그 머리 넘긴 파란색 예? 근데 땀나는 게 진짜 젖으니까 좋아 아 물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지 않아요? 햇빛 받으니까 너무 좋아 시원하죠? 아 너무 차가운데? 가라박 심장에 웅을 해야 돼 아니 쩍쩍 물렀나? 아니야 그정 근데 솔직히 그 정도로 차진 않아 우린 무슨 말이야 너? 어? 다 입이 꺼져 있네 어 아 이만 장사 맞히면 아 비가 따가운데? 위에만 조심해 끈 끈 끈 끈 끈 끈 근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젖어도 솔직히 금방 말라 이런 거 한 5분이면 마를 것 같아 밖에서 자 들어가 들어가 아니 채모 오빠 저 선글라스 뭐냐고 진짜 두려워 봤네 수영자인데 안 잡아 응 그만 말라 라이프가드 아 후라이 쩍쩍쩍쩍쩍쩍쩍 writings 하면 бог 흐흐흐흐흫 야 서 Indo서 추고 while 야 잡아 야 야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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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응 들어가 sampai 여기서 들어가 pequeño compart這 아니 assist 에이 야 이거 피워도 되나? 조심해 조심해 할 수 있나? 가람아 이거 한 번만 잡아주라 야 들어가 들어가 제 소리 봐봐 제대로 잡아달라고 되게 웃겨 진짜 야 비 들어왔다 아 차가워 아니야 시원해 근데 발 한 발 차고 남았어 그래 시원하다니까 녹진 않다 그래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왜 대표님 왔어 대표님 다 같이 쓰는 데서 오줌 싸시면 어떡해요 어? 다 같이 쓰는 데서 오줌 싸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수영장 물이 너무 무서워서 수영장을 갔는데 네 극복하는 방법이 몸을 담그고 최대한 물과 하나가 돼서 아아 조금씩 친해져라 그거를 다시 하고 있어 기다려봐 네 살짝 노래 지는 것 같은데 얼굴까지 오 얼굴까지 뒤지마 뒤지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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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저 팬티 뭐냐고 머리에 팬티 오 오 아아 팬티 진짜 뭐야 아아 아 아 대표님 진짜 화장실은 나가서 하세요 아니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된다 무서우세요 무서워 한 번에 딱 들어가야죠 태원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지 나 그리고 시청자들이 좀 놀라잖아 나 물 이렇게 들어온 거 처음이야 진짜요? 그니까요 나 아예 안 들어와 대표 물 공포증 있는데 지금 난리에요 내가 코로나때 수영장을 좀 다녔어 근데 결국에 못 배웠어 아 근데 여기까지는 했어 우선 물과 친해지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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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가르쳐준 거 같아 하하하 약간 폭포 맞는 그거 같은데? 아 으 은파 배우셨구나 은파 배웠구나 이게 무섭나 아 아니 여기는 너무 무서운 화보 같아 지금 어렸을 때 심하게 죽을뻔 해가지고 아 아 바다에서 어렸을 때 심하게 죽을뻔 해서 아 그럼 무서울만 하지 그거 아 나 까매지는 거 맞아 어 까매진 거 그래서 순간 약간 약간 순간 기억이 있는 거 있잖아 음 그래도 여긴 수심도 낮고 보여가지고 할만해요 아니 여기는 거의 뭐 풀파티야 너무 예뻐 지가와 너 너무 말랐어 들어와 내가 갈게 안녕하세요 저 몰골 이제 좀 말라진 거 같은데 어 머리가 벌써 다 말랐어요 머리 근데 금내 말라요 지가씨 머리가 벌써 다 말랐어 너도 좀 들어가 들어갈게요 저도 어 바지는 괜히 긴 거 입어가지고 아니 바지가 좀 불편하니까 어 나올 때 밀어 누구예요 아니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아 아 날씨가 딱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주가 너무 좋아서 날씨 좋으니까 오 이뻐 이뻐 야 여기서 뭔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네 이거 이뻐 네 내일 내일 비키니 방도할게요 대표님 신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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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맘쌤 왜 대표님 이거 타보실래요 올이 좋은데 갈아입고 와 그래 갈아입어 아니 이거 저저러도 돼 그만 말라 나이 같았나요 진짜 가라입은 거 더 붙이네 아 저거 그래? 마지? 오! 봤어요 저 냉탕에서 우리 동네 냉탕에서 아저씨들 그렇게 어! 어! 하면서 어! 어! 저러거든요 진짜 남탕에 저런 아저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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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안 계셔 저로 금방 나가셔 그쪽으로 좀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서 놀아 오늘 같은 날에 옷 싸가지고 말려놓으면 한 10분이면 말라 오늘 여기 진짜 오늘도 햇빛 빼가지고 잠깐 벗고 있어도 될까? 잠깐 벗고 있어도 되지? 뭘? 여기서? 어! 이따 숙소해줘 그걸 왜 나한테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세모언니 벗고 있어도 되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왔다 왔어요? 어! 왔다 갔다 빨리 빠트려 어! 가스태이 도망가네 네 아니 세모 옷 갈아입건데 어 옷 갈아입건데 어? 어? 아 저 오라고요? 돈 마라 자 그러면 돈 마라 저기 있어 짐 좀 들게요 지가에가 좀 찍어줘 나 갔다 올게 아니 대표님 물을 왜 드세요? 아까 오줌 싸시고 드시는 거는 수분 보충인가요? 음.. 음.. 파 음.. 파 음.. 파 음.. 파 음.. 파 숨을 쉴려고 하니까 위험한거야 숨을 참을 수 있잖아 하악 아니 뼈쌍해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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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일본 애니 온천에 있는거 있잖아 아 숨 참아 심호흡하시고 심호흡하시고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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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가시고 숨 들이마시면서 물에 몸을 맡겨서 멈춘 상태로 수.. 수중분만중이라는데요 하하하하 아니 진짜 하하하하 진짜 수중분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수영 잘하냐? 수영 잘해? 야 형 갈아입고 챙겨온 곳 좀 갖다줘 아 여기 딱 아니 거기 갖다줘 하하하하 할 수 있다 야 넌 수영선수였다며 네 좀 알려줘 물에서 숨을 반대로 쉬면되요 여기 들이시잖아 여기 밑에서는 내쉬고 뱉는게 숨 쉬는거에요 맞지 맞지 어 코 뿌글뿌글 아니 숨을 내쉬만 후우 뱉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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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래도 혼자 있을때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거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어 아니 그때는 선생님도 있고 수경도 끼고 있고 맞아 뭔가요 안정감이 있고 근데 물안에서 눈뜨기가 힘들긴 해요 원래 눈은 원래 못떠 무서워서 나도 눈을 떠본적은 없는거 같은데 물어내서 잼순언니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했지 했지 성공 성공 했지 했지 어땠는데요 한 0.8초 정도 들어가셨어요 네 알았어 이걸 늘리면 돼 맞아 1초로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바다괴물 바다괴물 등장 물안에서 숨을 내뱉으면 돼요 후우 하면서 들어가보세요 들이마시지 말고 시이이이작 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대표님 다 깨요 물을 다 치여요 저희한테 내 내 나 나올 때 아니 이게 숨을 쉬는게 물을 내뱉는거 같아 오오오 물에 들어갔다는 순간부터 공포 공포니까 숨을 막 쉬게 돼 아 들이마시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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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워 3초 3초 가보자 맞아요 진짜 들어가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3초 진짜 징배 같아 지금 할 수 있다 쿨 3초 넘었어 3초 넘었어 와 오래 버텨는데 눈도 떴어 눈도 떴대 아 눈도 떴어 이렇게 하면서 막 수영할거 같은데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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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센데 1 2 3 4 5 저는 점수를 안해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근데 이건 또 떼 이제 이제는 근데 이거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간거잖아 근데 뭔가 갑자기 갑자기 수영에서 그걸 못했어 수영까지 다 했어 강사님이 해주고 근데 이거 잡아줘야 돼 강사님이 놓잖아 바로 꼬꾸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맞아 힘줘서 다리 지나고 원래 뭐 가만히 있으면 다 뜨는건데 맞아 어? 저 구명조끼 아니야 저건? 맞아요 구명조끼 저거 타면은 좀 되지 않아? 구명조끼하면 몸에 뜨져 그냥 뜨지? 나 저거 줘 나 근데 너무 찐따같이 여러분들 저 너무 찐따같아 그래도 도전하는거에 의의를 주는거죠 댓글 보여줘 아니야 너 찍으면 돼 그쵸? 어 정책감 못하죠 아 아 근데 여러분들 방송 15년만에 이렇게 물 들어왔습니다 진짜? 예 그래도 뭔가 15년만이면 진짜로 아니 나는 물 나는 샤워기도 여기다 오래 못 갖다 대 많이 숨 숨막혀 세수같은 것도 잘 못하고 세수? 세수는 하지 이렇게 하는데 샤워기는 물이 나한테 오잖아 맞아 구명조끼 착용했어요 작은거 같은데요 좀? 안 잡힐거 같긴 한데 짚어 짚어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땡기 이거 땡기 즐기세요 좋아보이네요 응 그대로 누우면 이제 이제 뒤로 천천히 누워보세요 맞아 앉은채로 이렇게 몸을 눕히 어 편안하게 발 띄어봐요 발 띄어봐요 반대 뒤로 빠질거 같아 손잡아 들어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진짜 발 떼보세요 괜찮아요 뒤로? 어 뒤로 뒤로 발을 떼면 발 떼 발 떼 나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나 빠트리면 너 옷 잡아 땡겨버린다 니 인생도 조진다 내가 등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 같아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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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뗐어 다리 뗐어 어 됐어 으 어 으 으 으 으 무서워 으 으 아니 으 으 으 으 으 잠깐만 구명조끼가 대표님 못 버티는 거 같은데 으 으 형 변수해 어 대표님 볼에다가 짱구처럼 바람을 넣어보세요 응 그러면은 볼에 공기만으로도 떠 맞아 그거 왜 그거 무슨 논리야 근데 으 으 으 으 아 나만 잘 알아서야겠다 으 으 으 으 자 미래나님 와셔오세요 만약 물이 좀 낮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으 으 으 으 으 할 수 있어 갑자기 잠수한다 갑자기 잠수한다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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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어 갑자기 코박죽 이거 때문에 아프지 이게 좀 저기 물 그게 있어가지고 아니 뜨는 건 쉬워요 이제 이렇게 있잖아 몸만 담그면 돼 대박 근데 너 배영할 수 있어 너 배영할 수 있어 와 에프로치 와 뭐야 난 뒤로가 안 떠 와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지 왜 왜 이제 잘 뜨는데 내가 스물 그렇다면은 제 thấy 공기가 차잖아요 그 공기 때문에라도 불이 왜 이렇게 떠요 드리마시는 게 드려요 손을 내뱉으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가라앉아 저는 배영을 못해요 뭐? 진짜? 배영감을 다 잃었어 초등학생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공기를 들이마셔야돼 전 자유형 그럼 선수할때는 자유형이었어? 주종목이 응 근데 전 초등학생때라서 여러분 장정 15, 16년 전이에요 YMCA였구나 YMCA 그런거 비슷한거 연재스포츠센터? 세이브존 아냐 잡아드리면 오히려 못하실거같아 나를 못믿어 쫓는데 이정도면 근데 많이 했어요 대표님 근데 진짜 5초 이상 숨쉬고 나 찐으로 너무 극복하고 싶은게 나중에 내 자식이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못해서 아 맞아 그럴일이 있으니까 구조대 부르고 있고 이러면 너무 막 내 스스로가 미울거야 그래서 나는 수영할 줄 아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여보! 여보! 내가 피해 줄게! 아니 근데 또 그때 되면 몰라요 진짜 사람이 급하면은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고 점점 조건이 계속 늘어 점점 조건이 계속 늘어 숨을 들이마셔야 몸이 떠요 숨을 들이마셔야 몸이 떠요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하지 오히려 그게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맞아 맞아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와이프 되기 힘드네 아 지금 물속에서 재활중이세요 지금 공포증 재활중이시셔서 7초 도전! 근데 이 공포증을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발전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1 2 3 4 5 6 7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쉬어? 8 9 7 아니 이거 맞아요? 와 10초 와 대박 이번엔 심지어 귀까지 담갔어 와 대박 이 다음에 했던 게 그 뭐지? 발판 있지? 킥판 킥패드 킥패드를 저 구면적대로 하면 되지 않나? 저게 너무 안 뜨거에요 안 떠? 어 킥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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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안 떠 어 안 떠 안 떠 아 튜브있다 튜브 어 저거 동그란거 어 깬드겠다 어 촉촉오빠도 저희가 오늘 본격 물공고 극복기 대표님의 물공고 극복기 대표님의 물공고 극복기 극복기 에이 그럼 너 할 줄 알겠죠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너 할 줄 아는 거 봐 머리에 두건 아 진짜? 돈방오빠도? 아니요 와 돈방오빠 수영하려고 오는데 와우 와우 와 바지 벗겼다 잘한다 맞아? 트럭 푸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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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다 들어가는데 잘하는데? 쿵쿵쿵 아저씨 쿵 네 쿵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좀 힘들어 오빠 물 아예 못해? 너무 가벼어가지고 들어와 오빠 들어와 들어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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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비주얼은 뭐 거의 서핑 서핑 사장님인데 왜 수영을 안해 태닝하러 오셨어요 와 와우 와우 야아아아악 대박이다 워토밤이야? 워토밤이야? 아! 이거 S10 이봐 바가지 근데 이거 우리 배곡 갔을 때 이거 들고 왔었거든 하하하하 오빠 들어와 세이 오면 이거 바가지 바로 해야겠다 나 어디 바가지 누가 자이 통화 잘 못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세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게 은근 타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거 진짜 타기 힘들어 이게 잘못하면 바로 이게 바로 뒤집어져 바로 그냥 뒤집어지거든요 야 보여줘 두 번봐 보여주자 뭘 보여줘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 올라가는 거 아 여기 올라가는 거 뭐지 여기 자 이거 봐 미리 워밍업 내가 시켜줄게 응 한 번로 올라가 한 번로 다닌다 전기 아니 나 나 물 이렇게 맞았어 대표님 뭐하시는 거야 언니 언니가 들어와 뭐야 주양 할 줄 알아? 수영 할 줄 알아? 네 진짜? 수영 보여줘 나 수영 가면 이렇게 진짜? 어 야 기마전 그런 거는 위험한가? 기마전 기마전 시원해 시원해 수영 해봐 잘하나?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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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야 근데 언니 젖고 젖고 햇빛 받으면 딱 좋아 시원해 안 더워 우와 근데 물 진짜 시원하다 근데 적응되면 완전 시원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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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묻히라 친구 아이 야 야 야 oria 이 był knees 아 아 방아지 물 받기 방아지 물 받기 저거 할래? 뭐? 방아지 물 받기? 게임해서 진사랑 엑스칼리버 받기 그거 하자 수영 잘하는데 릴레이 수영하자 아 수영으로 매기? 한 번 보여줘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비는 차가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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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풍이 선 이후에 언제 왔어 차가워 언니 너무 야해 야해 오지 오우야 오우야 옛날에 냉탕 들어갔을 때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방아지 뒤에 겹쳐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하고 비우고 가잖아 우와 우와 왜 뭐 나 호박 타고 있었는데 타 봐 타 봐 이거 근데 올라가야 좀 힘들어 어 어 어머머어머어머 오우야 오우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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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와 우와 나 호박 타고 인스타에서 고든거 아니야? 맞아 약간 풀판티 감성 어 오우 오우 시원하지 근데 시원하지 어 수영이 좀 괜찮아 아우 참아워 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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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본바 오빠 뭐해 잠깐만 레전드 컨텐츠 준비중이야 아직 공개하지마 레전드 컨텐츠 준비중이야 뭐야 이거 되나 모르겠다 이거 끝에 했을때 재밌어가지고 뭐야 이게? 안 세워질거 같은데? 대표님 왜 벌써 지쳤는데 근데 여기는 파도가 세서 안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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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씨 아이씨 물 위에 띄워놓고 이게 왜? 쟁반 괜찮은거 쓰면 돼요 여러분들 궁금한게 물놀이 안해봤어 나 물 묻었잖아 누워도 돼 말라요 말라요 말라 아 불법 아니지? 불법 아 난 이런 놀이를 모르겠고 아 그게 원래 질 거쳐지는데 어 저 흔들 흔들 의자야 저 흔들 의자야? 대표님 좀 앞둔잖아 근데 완전 겨울이랑 지금 여름이랑 느낌 완전 달라가지고 겨울에도 진짜 개멋이였어요 여기 눈 쌓인거 겨울에도 겨울 나름의 훈치가 있겠다 어 와 언니 휴양지같애 여기 뒤에 이 뷰랑 너무 예쁜데 우와 시간은 몇 프로고? 잠시만요 41 41 거기다 불법이 됐어 어 여기 아니 여기랑 지금 여기랑 너무 왜요? 왜? 왜? 이두랑 한잔 쌓아라 한잔 쌓아라 나? 으야 아 빨리 봐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비리쪽자는 어떻게든 왜 이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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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가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람아 옷 갈아입은거 와서 수영좀 해 용편해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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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소니 힐링 중 잠깐만 내가 일로 가야겠다 어 여기가 옆광지 웃먹용 prohibiting 하하하 우퍼 나랑 엑스칼립어 게임하러 가자 2개 엑스칼립 선물照 하하하하 마스킱하고 어 이게 뭐 자동불척 동물 좀 아 아 예 저는 초 5초 겸손이 좀 덜 젖었지 아 아 그런가 찾았는지 말 자졌난 자가 물어보고 싶었어 그냥 바로 아 깜짝 깨졸린다 대박 니가 해보고 싶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양쪽밖에 없다! 여기여기? 참참참! 참한대 참참참! 어깨! 니 차례야 아 이리와! 왜? 이걸로 해야지! 참참참! 표정 정말 싸악하다! 바로 해! 참참참! 갈래왔죠! 스케일링 맞으실게요 고객님! 안 돼 앞니 구멍났어 사사례 이거 앞니 맥거루지다 응 얻어라! 참! 참참참! 일로 일로 앵글에 나와야지! 앵글에.. 앵글에 나와야지 앵글에 어? 앵글에 나와야될거 아니야 어디가는데? 어? 어디가는데? 어디가는데? 어? 어디가는데? 형님 어디가냐고 어디가냐고 하지마라 하지마라 앵글에 나와야지 어품.. 어품 밥 안줄거에요? 네? 저기 너가 낫다 뭐야? 아니 뭐.. 국대선수 나왔어 뭐하냐고 뭐하냐고 차라리 그라며 존나 극간의 컨셉팅이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어떻게 들어갈거야? 뭐 들어갈거야? 뭐하려고 아 근데 머리꺼는 없을거야 머리꺼 내꺼지 이거있어 이거있어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단발이 나와서 우리 이거 좋다 머리끈 있는 남자 둘 다있어 머리끈이 둘 다있어 머리끈이 아니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는데 난 머리끈이 없어 어 다 단발이다 와 래쉬가드 물총 하는거 봐 뭐야 물총 갖고왔어? 어 들어와봐 뭐하냐고 되게 독특해 아니 너 비키니는 안하면서 래쉬가드 왜 들고왔어 응? 오늘 비키니 안해? 어 비키니 안한대 상색이 부끄러워 아 알았어 거짓말하지마 왜 매이 아프 왜 매이 채무야 엑스칼리버 갈겨 키키키키키키키 너 엑스칼리버라고 알아? 두유노 엑스칼리버? 몰라 몰라 야 뭔방마른다 맞죠 말라요 다 말라요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벌써 다 마른거 아닌데 밖에가 더워서 엄청 더워서 아 아 그만싸 들어와 와칸다 보이보나 아 그래 그래 엑스칼리버 보여줄게 아 저 안녕 그만해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많이 떠서 아무것도 안했어 어 왜 얼굴에 쓰면 안돼? 야 대표님 저 뒤에서 야 야 저 둘이 지금 네? 어 오래 오래 알아 잠수함 이걸 도망가네 우리가 도망가네 아 아 야 어 한번 어플하다가 어 이걸 도망가네 야 타 뒤에 타 빨리 내가 어뢰가 뭔지 보여줄게 보여줘 보여줘 야 보여줘 근데 너 아예 밑으로 자명 못해 자명? 해볼게 타타이 타면 오케이 오케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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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넘어줄게요 진짜 이거를 여기다 붙여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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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너 잘 어울린다 네? 이거 홍악 위에 있는 거 잘 어울린다 오늘 잘 어울려요 오늘 세이 인스타 감성이네 완전 이거 어 간다? 간다? 뭘 가는데 뭘 가는데 대형이 타라고 야 뭐야 어떻게 해 어 어 어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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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봐 잘 타봐 균형 균형 잡아 균형 잡아 지금 앞으로 균형 잡아 균형 잡아 네 이렇게 손 저어봐 손 저어줘 이렇게 앞으로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야 이 새끼야 되게 무거워 야 내가 무조건 나와도 돼 아 아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아 안 움직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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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대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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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아 어 으아아아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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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이가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주는 aguja 하하하하 수님한테 목수 한방 Tack 아 빨리 hen fuck 하하하하 원래 엄마 호수위가 아 올라가van BA 균형님 어서 오세요 너 물 집밥 먹었어 녹쇠야 야 뭐하냐 아 왜 홍학이랑 머리 박치기를 해 많이 내려갈까봐 야 너 몇개네 왜 못하냐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씨 어떻게 된다 아니 아주 못 내린다 한 방에 당하네 우리 그거 할래? 한 명씩 오래 버티기 아 고아파 그 손바 올라가봐 한바위 올라가 이 쉬운걸 못했어? 올라가봐 승강으로 선수 중앙으로 선수 중앙으로 자 지금부터 뒤집어 준비 준비 시작 뭐야 누구야? 야 가만히 있어봐 머리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힘든걸 하는거에요? 아니 오빠 머리 왜 이렇게 돼 있어 와 석사람도 왜 이렇게 하얘 아 원래 하얘 한거야 비교해 봐 나보다 더 하얘 나 오늘 되게 하얘 야 힘 누구냐 와 씨 와 야 안 올라간 사람 누구야 야 지가 안 올라가 너 잘 버틸거 같애 응 이제 머리가 좀 말랐는데 세이힘이라고? 아이고야 너 옷 약간 뭐라 되지? 야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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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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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자 아직 아직 준비해야 돼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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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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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오케이 준비 준비 못 봤어 이거 앞으로? 준비 시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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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어디에 뒤에 봐봐 뒤돌아와봐 으아 뒤돌아와봐 야 야 지켜 너 얼굴 지켜 얼굴 지켜 빨리 세팅해 빨리 머리 세팅해 얼굴 지켜 얼굴 지켜 빨리 세팅해 얼굴 지켜 빨리 세팅해 오히려 안 걷다 어 오 뭐야 야 무슨 피해 야 얼굴 세팅 시간 줘 야 야 아니 비치발리보라는데 비치발리보라 어 해봐 2대2 2대2로 해봐 2대2 저거 안 될걸 어 해봐 다음 타자 있나 대표님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어 여기 아 무게때문에 안되나 너무 작다 작다 안되신대요 뭐야 바람이 아 수건이 있어 네 아 그래도 한번 타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너무 무서우신가요 한번 잡아 자 양쪽 잡아드려 잡아드려 동반아 아 뒤집어요 대표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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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편해요 다 있으니까 사람들 다 다해요 Chamberlain 백복여행 하하하하 部 cube limiting 두번에 하하하하 으흠 offered 특훈이 저는 남轴 결단력있게 신중하게 지금 여기로 오면 빠져요 여기로 가야 돼 중간으로 할 수 있다! 자 다 같이 지금 몇 명이 붙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뒤집을 꺼지 네 저희가 뒤집을 꺼지 서기만 하세요 뒤집을 꺼지 뒤집으면 저희가 뒤집을 꺼지 뒤집으면 저희가 뒤지잖아요 안 뒤집을 꺼지 뒤집으면 저희가 뒤집어요 오오오오오 다리를 다리를 홍학 왜 헤드라고 하세요 야 걔 안나 걔 안나 괜찮아 괜찮아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무릎 알 수 있다! 무릎으로 무릎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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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리 앞으로 다리 앞으로 엉덩이 할 수 있어야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제 어깨로 잡으세요 그냥 어깨가 믿음직스럽지 않나 어깨가 힘이 없어요 어 패드락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어려워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비 그럴 수 있습니다 설마 대비 다 고뇌의 시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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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많아지셨습니다 갑자기 아니 공부동 있으시니까 맞아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비 언제든지 도전이 필요하신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내딛는다는게 되게 큰 결심이거든요 예 울지마 울지마 예 하자 삼삼 삼삼 해봐 너네 셋이 이거 해봐 빨리 볼 2대2 하면 되겠다 2대2 예 조금 대표님 시험하는 시간으로 네 삼삼하면 안돼? 아 카메라 네 대표님 눈물을 흘리시는거 아니 진짜 대비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비는 눈물 아 잠깐 울고 울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고뇌의 눈물을 흘리고 보십니다 태빈아 하하하하 아니시죠 그냥 준비되면 말할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울쌍 오케이 자 해봐 해볼게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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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 랠리 어 동그랗게 해서 할까 그러면 자 뒤에서 섀도우 복싱하고 계시거든요 위로 위로 비치볼 김화전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야 이거 비치발리볼 하지 말고 저희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거든 자 바람 떼면 안돼 야 수영 잘하는 사람 야 수영 대결하자 니는 내놔 야 수영 대결하자 나랑 수영 대결하자 수영 대결하자 수영 대결하자 아 진짜로 아 해보자 야 잡아줘 나랑 나랑 뭐 다 자 자유형 대형 상관없나요 개이형으로 아무거나 오케이 아무거나 잠깐만 여기 라인 이쪽으로 네 그 어디있어 바다의 방자 나 말린 보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추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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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저항을 추기 위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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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세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여기 찝는 사람 손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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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꺼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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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하하하하 오오 임채무 하하하하 와 이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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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선수 맞아? 아니 가람이 약간 물개 같아 아 그래도 칠 줄 하네 어 눈이 안보여 눈 깡고 가는거지 잘한다 어? 잘한다 캠터랑 쓸게 쓸게요 오케이 선수라며 초딩 선수 YMCA 선수야? 옛날에? 어 어린이? 어린이 수영단 선수였어? 하하하 1번 레인 1번 레인 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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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수영단 세송 1번 에이스 임채무 갑니다 2번 레인 개순이 별이 뿌니석이 개혜염 전문이구요 개혜염 전문이구요 개혜염 전문이만큼 항상 우선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1번 어린이 수영단 선수단이 이길 바랍니다 오케이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갬순이가 이겼어 갬순이가 이겼다 오오오오오 갬순이가 이겼다 갬순이가 이겼다 자 수영 갬순이가 이겼어 갬순이가 이겼어 갬순이가 이겼으므로 채무 선수는 졌기때문에 물사대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칼리버인가요? 바구니 몇개 있는데 세개있다 세명의 마감사로 어 세명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캠순이는 다 잘해 어떻게 해야 아프게 되죠? 제가 물을 많이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물을 뿌려주는데 이렇게 나와봐 세개야 이렇게 아 아 저기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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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이렇게 간다 수원아 3 3 2 1 1 하하 하하 아 아무래도 없었다 이미 몇 개 çıktı 지금은 1 3 prix 쟤 5 5 3 야야야야 가람아 너 저거 돼? 버터플라이? 저병? 저병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진짜로 다이영같게 할 줄 몰라 아 어린이 선출 맞네 나 할 수 있는지 너 잘했어? 나 수영 못해 어 갬수영아 봬 봐 근데 내봤을 때 내가 더 딸 수 있어 근데 좀 예측 출발한 거 아냐? 야 원래 이거 벽 출발하는 것도 그거야 달로 갑차고 둘이서 해결 대박 이벌레 이벌레 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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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벌레 이벌레 오 사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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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올람 사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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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레츠고 레츠고 자 세 명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자 준비 자 대표님 준비 시작 대표님 오 게임승 게임승 1승 아니 나 개형했는데 안가고 때문에 저거 뭐야 뭐야 잡음스러워 야 더 조심해 더 조심해 물에서 올라올 때 응 어 왜 그러지? 집이 나와 아 예 나도 여기서 집이 나와 어 한번 나가 어? 잘하는 사람 없어? 너무 없네 맞지 맞지 여기다 못해? 어 못해 나 대표님 조심이야 에스카 리버 걸고 한 방 더 한 방 더 에스카 리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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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가잖아 아니 먼저 가잖아 시작하대 시작해줘 준비 시작 시작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 Firstly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사우나 조심해 여기 전혀 응그리도 출증 있네 이 지갑 아 그래요? 오케이 잠깐만 겜드로 해가라 엑스 까리마 잠깐 이거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 해줘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 나도 한번 엑스 타면 맞아볼래 너 맞아볼래? 왜? 느낌이 어떻게 물로 채팅받는 느낌이야 아 그래? 안 맞을래 32% 대박 한 10분 뒤에 볼터리 예 맞고싶대요 진짜요? 아주 때려보고 싶어 어떻게 해 이거? 저분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옆으로도 좋은데 이게 효율이 좋아요 오 알려줄게요 다행히 학습 아니 저렇게 못 들리니까 할아용 야 이거 못 들리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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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호텔 들리시는 겁니까 뛰어날라 한 거 아니야? 몇 호텔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져 진짜 딸나는 거 아니야? 어 짜원 장에서 봤어 어 됐어 냉수맞잘 냉수맞잘 자~~ 아우.. 아 치고 많아 비버 같으세요 비버 아니 아까 대표님 휴게소에서 오뎅 드시는데 물범 같더라 물범 잠수 대결 하자 잠수 대결 나 잠수 할 수있어 오케이 잠수 대결 하자 같이 잠수 대결 하자 나도 잠수 잘 할 수 있어 동시에 다같이 하는거잖아 네 잠수 대결 자 모여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번에 동그랗게 한번 해 내가 칠게 아니야 너 해 너 한번 해 아니야 너 해 왜 또 한 번 해 잠수 같이 해야지 배터리 30% 무너지면 네 30%요 예 잠시 2% 자 준비하시고 지가 좀 더 들어와줘 자 잠수입니다 몸 담가주세요 몸 담가주세요 어우 차워 얼굴만 이렇게 준비 꼴찌 엑스칼리블로 맞습니다 준비 시작 진짜 당하네 어? 진짜 당하네 진심이야 안명 뭐야 뭐야 야 이건 반취가 아니야 근데 어? 아니 불욕 때문에 올라오잖아 해가리까지 안 박으면 코만 박으면 나도 하겠다 야 지각 당첨 와아 야야 너 왜 이렇게 못 참아 와아 진짜로 와아 네 자 잠깐만 지가 장나이고 니가 이겼어 1등이야 아니 코 안 박는 걸로 하면 이겼다 네? 아니 미안해 물 들어가서 못해 코 박는 걸로요? 대표님 꼴찌 하셨기 때문에 중앙에 세시고 에스칼리버 이거는 바솔로몬 쿠마다 징베 머리 풀어야 재밌겠지 아 징베네 자 잠시만요 아 제가 요쪽으로 가겠어요 역광이니까 뭐 그 안에? 아 아따 저기있다 여기있어요 나님 오락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요쪽으로 와 앞쪽으로 좀 와 어 오케이 다가 하하하하 예 그렇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액션 가위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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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좀 들고 계셨어 아 너무 하하하하 아니 물공포증 바로 없어졌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생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 너무 아파 중국으로 맞을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노하우가 생겨서 하하하하 잘하네 점점 잘해지고 있어 하하하하 얘들이 처음에 못하다가 하하하하 대표님은 안물도 있었어 하하하하 코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나 바지숭내러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무섭다 찍으면서 무서웠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찍어줘. 아 나간다고? 네? 이 마음대로요. 저 이제 밥 준비하러 가야죠. 갬장금? 그리고 아기 신났다. 너무 춰봐요. 그, 그거 뭐지? 물속에서 다리 이렇게 하는 거 뭐야? 아크로바이트?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할 줄 알았던데. 네? 보육탕에서 했었어. 보육탕에서? 보육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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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와. 보육탕. 저 할 줄 안다고? 싱크로나이즈. 잠깐만, 이틀 보러. 기다봐. 물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배터리. 배터리 좀 천천히 해. 됐다. 조신. 내가 불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 불 낮아가지고. 낮아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래 위험해. 대갈에 꽂히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나는 짧아서 될 수도 있어. 보여줘. 그냥 다 떼어보자. 잠깐만. 머리. 왜왜왜. 잠깐만. 지금 거의 마인크래프트였어. 봐봐. 아 까비. 아 까비 못 찍었지. 못 봤다. 아 씨 미안. 까비. 까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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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다. 두구. 대경실이다. 봐봐. 아 까비. 아 까비.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하는거에요. 두구다. 레고 머리. 내가 먼저 해볼게. 봐봐. 자 같이 해볼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어디서 가볼까? 여기를 이렇게? 아 여기를. 봤어? 어. 이게. 어떻게 하려고? 으하하하하하. 우어어. 우와. 으아아! 아 이게 뜨는데 계속. 그게 뜨는데 계속. 부력, 부력 때문에 뜨잖아. 아 고 아파요. 아 물 너무 많이 먹었어. 부력 때문에 안되나? 이렇게 막고 해야 돼. 제천대성이다. 제천대성이다 제천대성. 대성 너 밥 안 준다 아니 아니요 죄송해요 무서워 죄송합니다 어? 아니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섭다 해봐 이거 떠나고 싶어? 얘도 승부욕 있어 갬순이 너 될 때까지 해 근데 하나 보면 돼 맞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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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심호 형님 100개 심호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심호 심호 머리 정리해 빨리 갬순아 재천 대성 재홍 오빠 보고 있어? 재홍 오빠 보고 있어? 재홍 오빠 보고 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우 너무 시원하다 겜짜르트 준호 냉면 다 나온다 야 냉면 다 나온다 정답 화목냉면 깨모궁 재천대성 아 깜순아 뭐 도와줄 거 있어? 아 그래 아 아 다 들어갈 거야 아 그래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형님들 그래 다 놨어 어 아 야 이거 어차피 내일도 놀잖아 어 그래 이거 어차피 뭐 뭐야 저거 썼던거라 근데 아저씨 저거 저거 챙겨줘 나니모나카타 으쌰 올라갈게요 그니까 아니 원래 원래 이게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기까지 온다 그랬거든 네 근데 물을 일부러 좀 빼셨어 너무 깊을까봐 아 너무 깊을까봐 어 지금 딱 좋은데 근데 다들 물에 젖은 생쥐콜이야 어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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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은데 근데 추워요 다 챙길걸 다 챙기고 배고파 어 물놀이 해가지고 배고프지 배고파 배고파 나머지 멤버들은 내일 버스 타고 한 번에 옵니다 내일 옵니다 아 근데 룰루 재밌다 반말에 재밌고 놀았어 빠지길 잘했지 아니 갓세이가 나 던졌지 어 맞아 얘가 던졌어 쟤 힘 진짜 세다니까 그래 너 힘 왜 이렇게 써 근데 거짓말치고 피지컬로 씨름함 질 듯 응 밀기도 어려워 자 다음에 씨름함 쓰자 질 것 같은데 어 죄송했다 어 맞다 아 형님 찍으면 안돼 대표님 그거 아 재밌게 노셨어요 아잇잇잇잇네 오랜만에 물놀이가 재밌네 나는 깊은데만 안가면 돼 아 여기 똥갖고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내가 내가 찍어줄게 네 여기 서있어요 어 뭐고 내 얼굴이네 이거 좀 눌러주세요 그렇지 네 네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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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보도 안가봐 오오 뒤에 구름 봐 야 지금 사진 하나 찍어줘라 여기서 얘들 폰 있어? 오늘 약간 이렇게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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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폰 손이 없어 내가 찍어줄게 그러면 내가 찍어줄게 너네 셋이 뭉쳐 셋이 뭉쳐봐 너네 셋이 붙어봐 인스타사가 해줄게 아 전 잘 못찍어요 야 아 차가워 화재 때문에 잘 안보여요 아니 너무 스프링콜라가 깜짝이야 어 저 같이 이렇게 해봐 연호 약간 세이 지금 수영선수 같아 서핑타가 온 사람 하나 둘 셋 야 좀 더 붙어줘 셋이 이렇게 좀 붙어봐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죠 요쪽도 여기도 멋있다 내 물 많이 먹으세요 하나 둘 우리 우리 저거만 볼게 아 미쳤다 괜찮지 아